아 둬 봐봐 자 떴어 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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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움을 시키려면은 남자는 여자하고 싸움을 한거고 여자도 여자 싸울려고 하지마 웬만해서는 여자는 남자한테 자꾸 떼돌려야지 공격자야 여자가 어디야 여자를 빼 놓고 한 번 빼 놓고 그 다음에 저기 다 비어있단 말이야 그럼 전체적으로 쓰지 여자를 뺐어 그럼 이제부터는 니 혼자 뛰는 거 잖아 그지 여자를 뺐어 그럼 니 혼자 뛰잖아 좀 더 줘봐 다 뺀어 그럼 یہ 쉬워진 거야 이제 그때부터 여자를 하여 호텔 그러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한쪽으로 먼저 빼버리는 거야 한 명을 한 명을 빼놓고 시작하면 쉬워지잖아 그런데 가운데만 주는 거야 사람 있는 데만 긴 시간씩 찾아줘 그러잖아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여기다 주지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으면 이렇게 주지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미리 준다 만약에 서비스 경기할 때 많이 나오는 게 다 여자한테 논 서브만 넣잖아 클리치고 들어와야지 차라리 여자가 그러면은 보통은 대부분 여기 있잖아 클리치부터 쳐버리면 되지 클리치고 들어오면 되잖아 밀렸어 드롭 나와봐 드롭 드롭을 놔도 최고 먼저 본인한테 먼저 줘봐 이렇게 주면은 이 사람이 맞는 거야 어느 길이 있잖아 기본적인 길이 이리준면 어디로 가겠어 직선이로 왔어 직선이나봐 직선이로 오면은 앞쪽 잡는다 뭐해 여자가 대회 나가서 클리어를 친다고 쳐도 여기 뜯어서 남자가 때리는 거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여기다가 네가 팍 날렸어 클리어 쳤어 짧으면 이건 어쩔 수 없는지 뜯어서 맞는 거야 어떤 누구도 뚫어 맞는 거지 어떻게 하라고 이거 할 수 있는 방법 있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러면은 저기에서 스윙 자체가 안 넣고 빨리 던져야지 어 바로 던져야 돼 던져 힘이 들어가고 힘이 문제이지 어깨에 힘 들어가거나 하면 스윙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남북에서도 중간 뜨면은 답 없어 그거는 답이 어딨어 이미 여기까지 생각해 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점프하고 때린다 생각해 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럼 끝나는 거야 거의 거의 8, 90%는 끝난다고 봐야지 천천히 또 아니 그건 신경 쓰고 안 되지 상대편이 싸우든지 말든지 본인 신경하고 전혀 관계없어 야 네가 짧았는데 뭐 답 있어 네가 짧은데 답은 없는 거야 그걸 네가 생각을 해야 하는 거야 네가 쳤으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들어오겠지 그럼 네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이거부터 계산 들어와야 하는 거야 그런데 급하니까 아무 기억이 없잖아 그러면 단순하게 클리어 왔으니까 둘 다 들어올 거야 어디가 비어 여기 여기 늦었지 이제 대각 크로스로 빨리빨리 뺄 수 있어야 되지 그러지 들고 낮게 드는 거 하고 하는 거 하고 대각으로 빨리빼 주는 거 그렇지 이 각도 하고 그렇지 대부분이 여자도 여자도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지 그런데 지금 현재 선수들 홈복에서는 그런 경우가 다 받고 뛰기 때문에 거의 남복이고 여복이고 홈복이고 거의 거기서 거기야 프로테이지 상으로 보면 남자가 볼 조금 더 치는 것 뿐이지 똑같아 수비도 여자들도 다 하고 스매싱도 다 때리고 해 같이 서 있잖아 옛날에야 앞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수비 위치로 똑같이 서잖아 보면은 그런데 여자가 빨리 밀어 붙여 놓고 빨리 들어가는 거야 그것밖에 없는 거야 지금 공격 수비 다 똑같이 해 그런데 앞에 적응을 앞에 점령을 좀 많이 한다는 것밖에 없지 어! mate captain 어! 사 ficar 으 뭐 excellence 으 b